XSFM입니다. I, D, W, K 2022년 5월 XSF 아카데미 웬만하면 빨리 눈치 까는 게 좋은 문제 연구소의 조성주 소장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어제 이 시간에 조성주 소장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똑같아요.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장될 수도 있고 큰 변환을 맞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들어야 하는 산업 중에는 항공운수업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비행기가 돌아다니면서 끼치는 악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계속 기름만 쓰지 않게 만들 어떤 거대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비행기를 덜 타야 하는 때는 곧 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들어야 정신이 훅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덜 타야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급적 옛날 선조들처럼 좀 더 자급자족하고 좀 더 공산품을 덜 쓴다거나 하는 이러한 사고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만든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분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한국은 그것도 엄청 뒤처져 있죠. 당장 서울 지방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 서울의 쓰레기를 서울에서 다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는 증거. 최근에 프랑스가 아마 비행기의 국내선, 철도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정도 거리를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거리나 시간까지 비행기로 몇 시간 이런 건데 일정 정도 거리까지는 철도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 노선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탄소 문제, 탄소 배출 문제가 있으니까 해외 노선은 어쩔 수 없을 거잖아요. 해외 노선은 아마 비행기가 전체적으로 탄소 역량까지 하면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는 길고 그 정도의 인원을 긴 거리까지 가는 거는 아마 탄소 계산을 해보면, 배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작을 수 있지만 장거리 주행은 연비가 좋죠.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국내선이죠. 서울에서 부산. 이런 것처럼 국내선에 대한 탄소 규제를 아마 시작을 하려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이면 김포, 김해 다니지 말고 KTX 타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도 전환 과정에서 서울, 부산 노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없어져. 대신 KTX를 증설한다든지 노선을. 이렇게 가는 게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에서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게 올 수 있죠. 여기에서 노동권을 더해서 생각하면 그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얼어 죽을 소리하고 있네. 얼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워서 죽거나 소득과 노동을 이뤄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는 좀 더 익숙한 어떤 개념은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 네. 그린 뉴딜. 저는 마치 백신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린 뉴딜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이 했던 거랑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면서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 좀 화가 나요. 비웃을 시간에 그린 뉴딜을 더 잘할 방법을 제시하겄네. 하지 말라 할 건 뭐야. 그렇죠. 하지 말라 할 건 아니죠.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그린 뉴딜이라고 NB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저탄소 녹색 선장. 녹색 선장했지만 사실은 NB 정권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한국은 저탄소도 녹색 선장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고. 그린 뉴딜이라고 했을 때 그린 뉴딜이 관심이 뜨겁죠. 두 가지로 뜨거울 것 같아요. 하나는 기후변화에 어쨌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국가적 차원의 산업적 대응인 거잖아요.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일자리가 만들어진 데는 거기에 새로운 자본이 몰리고 투자가 된다는 것이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 한쪽의 관심이 뜨겁죠. 그런데 앞선 우리 시간에 얘기했던 정의로운 전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린 뉴딜도 뉴딜이잖아요. 뉴딜은 뭡니까? 새로운 사회 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도 했지만 루즈벨트의 뉴딜 가보면 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라는 게 그냥 냅다 땜을 파서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뉴딜 사회 계약 어떤 사회 계약이냐. 땜을 파서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고 노동권을 신장시킨 게 이제 뉴딜 정책의 핵심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당시 핵심이었죠. 노조할 권리. 이게 핵심이죠. 흥미로운 건 그린 뉴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인데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은 이 그린 뉴딜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이런 쪽에서 일자리 창출 이거 굉장히 크게 지금 했죠. 그리고 미국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여기서 오카시오 코르테지나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샌더스나 이런 쪽 그룹들이 여기에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넣어야 된다. 이거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결의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이번에 이제 연두교서라고 하죠. 연두교서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번역은 아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의회 보고 연설을 했죠. 대통령. 여기서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노동의 권리. 노동조합할 권리. 노동의 권리. 이걸 굉장히 크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그린 뉴딜 그리고 미국 민주당 진보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그린 뉴딜 산업을 확장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의 권리를 지금 더 강화하겠다. 사실 이게 진짜 그린 뉴딜. 진짜 그린 뉴딜. 어쨌든 이게 진짜 더 제대로 된 뉴딜이겠죠. 뉴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입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산업의 전환을 하겠다는데 노동권을 진장시킨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경제지들이. 다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평가해보면 한국에서도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계획을 발표했고 여러 비판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짚어볼 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그린 뉴딜에 레이버는 있는가? 노동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완전히 그린 뉴딜 자체를 어깃장 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엔비 박근혜 정부 얘기하면서 어깃장 놓는 건 이건 이미 우리가 비판할 적절하게 그거의 진짜 팩트를 확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비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서 왜 레이버를 얘기하는가? 노동을 왜 얘기하는가? 그린 뉴딜에서 뉴딜의 본질적 의미를. 한국의 그린 뉴딜에 노동은 있는가라는 건 우리가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그거는 좀 많이 보이진 않아요. 한국의 그린 뉴딜에서도. 또는 이 그린 뉴딜 정의로운 전환 개념. 아까 이제 미국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좀 리드하고 있는. 사실 노동의 개념이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일 텐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얼만큼 한국에서 고민되고 있는가? 한국은 이게 지금 약한 편이죠.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민주당에 민주당에는 그린 뉴딜 전담으로 공천받아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민당 출신의 비례 양현영 의원하고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인데. 그렇죠. 환경 전문가들이죠. 양현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살짝 등골이 서늘한 느낌을 받았던 지점이 양현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였거든요. 발전소 관련돼서 일을 해온 원자력 계통 이런 노동자들 숫자보다 새로운 형태의 발전산업을 만들면 거기에서 고용할 인원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거 진짜 등골이 서늘한데? 어디서 서늘하냐면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냥 사람의 숫자를 뚝 떼어다 갖다 옮기면 된다 정도의 이해에는 반노동적이에요. 그렇죠. 어? 고민이 깊지 않네? 그 분야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 노동의 어떤 가치나 고민을 어떤 기후변화나 녹색의 가치 안에 보통 이걸 정롱연대라고 보통 이 바닥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고민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기후녹색 환경운동에서도 그렇고 노동운동에서도 그렇고. 그 느낌을 어감으로 주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얘기되면서 이게 너무 산업, 투자 이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만 집중이 되지. 뉴딜의 본질적 의미의 개념이 제대로 얘기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이미 기업들도, 정부도, 시민사회도 저탄소, 탈탄소 경제로 가야 된다. 특히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여러 산업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역이나 그러니까 수출 수입의 어떤 무역이나 글로벌 경제에서도 위기에 닥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고 옛날 대한석유공사처럼 군다. 그럼 망한 거예요? 정치도, 자본도, 시민사회도 모두가 일정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제가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얘기한 노동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편이다. 이거는 주체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노동운동이 아직 그만큼의 깊이 고민을 못 해봤다. 노동운동이 해야 할 반성.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를 비교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메시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계획에서 사실 그런 역할이 또 정치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평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업 쪽의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기업들이 요즘 ESG 경영이라고 엄청 얘기하는데 ESG의 E가 인바이르먼트, S는 소셜이잖아요. G는 거버넌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있어? 인바이르먼트는 무슨 탄소 적게 하고 무슨 산업적 소비 스타일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나이키? 쓰레기? 쓰레기 신발.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소셜이 있어?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있나? 거버넌스가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얼만큼 그 안에서 민주적으로 얘기가 되는가 이 문제일 텐데. S랑 G가 없으면 공산당 1당 독자식이다. 아까 중국이랑 뭐가 다르지? 걔네도 인바이르먼트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이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다 없애. 그렇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환경보안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홍콩보안법처럼. 얼굴 다 인식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을 다 짚을 수 있어요. 각 주체별로 짚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핵심료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린 뉴딜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제가 이제 기후에너지연구소의 김현우 연구원님의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사실 뭐냐. 앞선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전환 과정이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들어볼까요? 불평등을 오히려 지금 있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해소하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과정이어야지. 불평등을 넓히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계속 풀리지 않은 의문점을 계속해서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탈탄소와 직접 연관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갈 건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력, 발전, 석탄화력 여기서의 일자리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더 많다. 아니면 충분하다. 이건 말 그대로 투자, 산업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했을 때. 그런데 기존에 월 300만 원 받던 노동자가 이 새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받아, 150은 최저임금 위반이니까. 180만 원 받아. 노동시간은 원래 주 40, 연장근무 포함해가지고 한 주 평균 45시간 일했는데 55시간 일해. 이거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건 불이한 전환인 거잖아요. 돈과 조건을 빼더라도 자아실현이 도통한데 그러면 더 줘도 가기 싫거든요. 그렇죠. 기존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게 좋다는 게 꼭 아닙니다. 저 사람 대기업 다니는 잘 나가는데 괜찮은 데 다녀. 갔는데 저숙년에 아무나 일하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일자리와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나쁜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권위적 옛날식 학부모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뭐 국문과를 가 철학과를 가 조성주 어디 갔지? 천문학과를 가 졸업도 못할 놈이. 그렇지. 이건 조성주 한정. 법대가 기계적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인간의 삶은 조금 무너져요. 그럼요. 그게 환경에 대한 해법이라 인류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쪽의 실제 일자리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동에 자존감을 갖기도 어렵겠죠. 자존감이 인류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대기업 완성차 업체 자동차 쪽에서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들 1차 2차 이렇게 쭉 부품업체들의 생산가치들이 연결되는 가치사슬이 연결되는 이 산업구조를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통 얘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보통 이 구조에서 소수의 소수? 하여튼 제일 위에 있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밑에까지 뭐랄까요? 쥐어짜기식 원화청 구조. 자동차 산업만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산업에서 우리가 원화청 구조의 불공정함 얘기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린 뉴드를 해서 이렇게 새로 산업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산업이라는 게 어떤 한 기업이 전체의 한 50만 명, 100만 명 이상 되는 산업구조를 모두 한 기업이 고용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도 아까 전기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부품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것처럼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부품사들인데 그때 원화청 구조는 어떤 구조인데 지금처럼 똑같이 불공정한 원화청 구조가 그대로 거기서 만들어지면 하청업체 쥐어짜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탄소는 적게 배출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삶은 똑같을 거예요. 무너질 수 있죠. 이건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을 놓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온 인류의 이야기로 발전시키기 전에 나를 해하는 건 더 많이 배출되는 탄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오염원들도 나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나를 좀 더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요. 아주 비슷한 무게로 내 직업의 질이 안 좋아진다거나 우리 회사의 환경이 더 나빠진다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도 나를 아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평등이 건강을 해치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죠. 노동과 환경오염은 노동탄압과 환경오염은 어차피 똑같이 우리에게 해로워요.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진짜 전환을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을 넘다기보다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가져가기 위해서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혹여 이 전환이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하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하던 이 과정이 기존에 우리 체제에 내재하고 있던 불평등한 구조와 각종 낮은 어떤 사회적 잘못된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등등등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되는 거라면 과연 이것은 정의로운 전환인가 이것을 뉴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냥 자본의 산업적 재편성에 불과할 것은 아닌가 제가 따라간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저는 이재용 부삼성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아주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에 비해서. 왜냐하면 저 유명한 자기의 이름이 있고 몸이 있고 얼굴이 있는 자본가들은 그저 자본의 제사장에 지나지 않거든요. 자본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자본이 이리로 가자신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제사장 정도의 역할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산업을 이끌고 가는 건 자본 그 자체인 경우가 많아요. 자본이 그리로 가야 하니까 계속 석유를 파고 자본이 그리로 가야 하니까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고 자본이 그리로 가야 하니까 더 큰 배를 수주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식이 더 올라야 되니까. 그럼 자본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자본의 고삐를 죄는 힘은 20세기를 탈탈 털어보면 결국 노조였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러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진짜 정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아까 어떤 모 의원님의 물론 짧은 양의원형. 네. 짧은 발언에서 다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사례를 하나 딱 떼서 본다면 여기에 일자리보다 여기도 일자리가 충분히 있고 더 많을 수 있어요. 라는 말로는 사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이 쟁점들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단순히 고용안정. 나 거기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 뭐 그린 1위래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해서 이제 전환되어야 되는 일자리는 정규직이어야지. 우리 비정규직이 이렇게 문제인데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먼저 물어볼 거예요. 임금. 임금. 얼마 받아? 어느 정도여야 돼? 그래도 뭐 적정한 임금은 대하지. 여기까지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까지여도 한 절반은 제가 볼 때는 한 30%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다음 질문. 그런데 임금을 어떻게 줄 거야? 연공설제로 줄 거야? 직무급으로 줄 거야? 오 디테일. 숙면으로 줄 거야? 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까 사회적 인식. 청소노동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린 리딜 일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환경을 하는 일자리니까. 우리가 또 요즘에 필수노동 에센셜 워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중에는 재활용 지도사 같은 일에 중요한 직업들이 있고요. 그러면 청소노동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어디 구청에 청소노동자 연봉 한 4천 받는다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은 직업이야. 예를 들면 공부 못하면 가는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사회적 인식이 있는 그대로 간다면 이건 괜찮은 건가? 인식이 망가져 있는 것들이 많죠. 데이빗 라우저라고 공화당 정치인이 지난주에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미국에서는 북미 대륙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에센셜 워커, 필수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북미 대륙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한 이슈죠. 고마워해라. 그래서 농구 경기장, 풋벌 경기장에 공짜로 들어보내주고 백신 먼저 맞게 해주고 그래요. 백신 맞고 싶어가지고 나 식당에서 일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아닙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냥 빨리 뛰어갔을 뿐이에요. 필수노동이 위험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게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데 또 안 올리려고 그러니까 식당들이. 구인에 좀 어려워하는 식당들이 덜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 게 요새 이슈가 되니까 이 데이빗 라우저라는 공화당 정치인이 실업급여 민주당에서 많이 풀고 돈 많이 퍼줘가지고 사람들 일자리 안 구하는 거 봐라. 이게 뭐냐라고 얘기해서 민주당의 진보적인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반발을 했죠. 그동안 필수노동자를 저숙년 노동자 이딴식으로 불러오고 돈을 똑바로 안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 퍼줘서 생긴 게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미국 사회 일부에서. 중요한 부분 짚으셨는데 이전에 우리가 필수노동 개념 한 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슨 의미를 지금 이 사례까지 해서 본다면 엮어서 본다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저숙년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뭐죠? 저임금이에요. 심지어 저숙년이니까 비정규직이어도 된다라는 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숙년이야 플러스 숙년은 좀 적을지도 몰라 자본의 입장에서. 그런데 사회적 가치는 더 커. 필수노동이라는 게 사실 그런 개념이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저게 기존 시장에서는 저숙년 그래서 저임금이라고 평가받던 건데 사회적 가치로는 저게 더 가치 있네. 지금 팬데믹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필수노동이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하는 이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건 적어도 임금을 높게 평가하는 게 안 들어가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고마우면 돈을 줘야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다시 저는 이게 굉장히 팬데믹이 가져온 여러 가지 시선의 변화 또는 새로운 어떤 개념의 등장이 굉장히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이름을 온다면 아까 청소노동 저숙년이니까 저임금이어야 돼? 그런데 기후변화 탈탄소 경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회적 가치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정의업계에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느 석산 와서 정의업계에 일하는데 연봉이 정의업계에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잘 줍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고임금 구조 중 하나입니다. 산업 중 하나인데 누가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지? 요즘 그 고민해 보신 분들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가 늘 시장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이나 숙년이나 예를 들면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변수 중 하나는 학력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진짜 우리 삶의 진짜 공동체의 더 중요한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탈탄소 경제로서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하고 전체 국가적 문제라면 또는 인류적 문제라면 그 가치를 임금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알기 싫다. 15회를 참고하시면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거의 국내에서 최초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가치도 단순하게 점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진다. 이것을 넘어서 이미 사회적 가치가 그리고 돌봄노동 대표적인 탈탄소, 그린뉴딜, 산업의 일자리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봄노동을 규정하는 수많은 고용이나 임금 조건들을 여전히 그냥 시장의 논리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숙년. 저숙년이니까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거고 여성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임금격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계속 규정을 하니까 그 구조에서는 임금격차가 발생하겠죠. 이런 것처럼 제가 사실 너무 일찍 지금 이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버리는 감이 있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이 전환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고용, 임금, 그다음에 기업복지. 기업복지도 문제겠죠. 복지,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거기에 결정짓는 사회적 가치죠. 어떤 가치, 평가하는 가치.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사실은 불평등이 똑같이 가는 거 외에는 다르지 않다. 산업의 재편성에 분과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뉴들이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제가 아까 바이든과 왜 노동을 얘기했는가. 한쪽에서 그린뉴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기후변화 규제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전 세계의 자본을 공포에 떨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미국 내 노동권의 신장을 왜 얘기하는가의 맥락은 뭐냐면 이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에 있고 반대로 그중한 우리 노동운동이나 어떤 우리 불평등을 고민했던 한국 사회 불평등을 고민했던 진보적 성향의 일부에서는 또는 불평등을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후변화의 이 전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노동시장의 어떤 틀, 원칙, 규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예전에 정규직화 과정에서도 얘기를 한 번 했지만 A 기업의 단위는 행정, 사무 업무를 보는 A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B 기업의 단위는 행정, 사무를 보는 B 노동자가 있어요. 사실은 같은 업무로 합니다. 행정, 사무에 아주 유사한 마케팅이면 마케팅 비슷한 게 있다고 해요. 이들의 임금을 결정짓는 건 뭐죠? 복지를 결정짓는 건 A 기업에 다니느냐 B 기업에 다니느냐 한국에서는. 그럼요. 한국은 특히 이런 좋은 일자리일수록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 기업에 다니면 기업 복지도 월등히 높고 호봉제에서 월등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높아집니다. 사회적 계급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학벌 등과 더불어. 네. 그런데 B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B 기업은 A 기업만큼 큰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기업이라고 하자고요. 중소기업이니까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호봉제가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고 기업 복지가 대기업만큼 좋지 않겠죠. 같은 일을 하지만 사실은 2등 노동시장처럼 얘기를 할 거잖아요. 한국의 노동시장이 실제 그렇게 이중 노동시장과 되어 있는 거고 기업 규모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그대로 전환 과정에서 간다고 해도 거기도 전환되는 아까 전기차 새로운 브랜드 얘기할 때 얘기처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전기차 생산에 RC카처럼 만든다고 했으니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노동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인가. 혹여 지금처럼 기업 규모별 연공설제 임금체계라면 제가 볼 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는 거기서도 실현이 안 되겠죠. 똑같을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구조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구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노동 나와 비슷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나와 같은 노동자야 라고 인식하게 하는 임금체계 또는 기업 규모별의 격차를 줄이는 기업 복지가 아닌 전체 복지로 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그린뉴딜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설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기업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 주려면 만모하잖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기업들은 그냥 지금 있는 구조가 가장 이윤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 돈 버는 구조가 똑같으면 결국 또 환경을 해치는 선택을 기업들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평등 구조가 상위 20% 일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기후변화를 추동하는 다른 산업에 더 일을 하고 싶어 할 거고 왜? 그건 그나마 어쨌든 소득과 임금을 챙겨줄 거거든요. 그런 산업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그린뉴딜이나 또는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진짜 우리가 디테일하게 논쟁해봐야 되는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노동시장의 특히 노동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 이 불평등한 구조는 기업만이 만든 건 아닙니다. 기업별 노조체제나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또는 한국의 합계나 정치가 사실 합작해서 우리 공동체가 합작해서 만들어놓은 이중노동시장 구조죠. 대한민국 사회의 성적표예요. 네. 성적표죠. 이거를 같이 변화시키면서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불평등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불편할 수 있어요. 기존에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완성차 업체 현대기아차 다니는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내가 나이가 한 52세쯤 됐는데 뭐를 원하겠어요. 전기차로 이제 가야 돼. 전기차 라인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의 임금, 노동시장 등등등은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정규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또는 발전 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다. 대기업에. 발전 쪽의 대기업에. 그래서 발전소가 문을 점점 닫으면서 다른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 사람을 정의로운 전환을 해. 고용과 일자리, 노동 조건, 임금 맞춰줄 거란 말이죠. 노조가 세다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고를 못할 거예요. 전환해.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냥 똑같은 임금체계와 똑같은 구조라면 사실 이 사람들 외에 나머지 80%의 중소기업이나 1차, 2차 하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똑같은 구조에서. 또는 심지어 일자리는 더 줄어든 어떤 구조에서 불평등한 구조가 그대로 있을 수 있죠. 기후변화를 막는 건 지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순전히 지구와 동식물들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인간 특유의 가식이고 인류가 살자고 하는 짓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류를 쥐어짜고 계급화시키고 부의 재분배가 똑바로 안 되게 하면 기후변화를 막은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마키아벨리의 전문서적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정치발전소와 엑세스몰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채참아.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여보 이쪽에다가 놓으면 돼. 운동할 때 피곤할 때 어머 이건 뭐야 얼찬비 마사지기 그래서 다시 이번 시간에 처음에 했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탈탄소 경제로 가고 어떤 전환을 한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명체제의 전환의 의미도 있는데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산업으로 재편성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기존의 우리의 불평등한 구조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되면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 같은 데와의 차이예요. 유럽이나 독일 이런데도 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 또는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서 산업적 재편성을 한단 말이죠. 독일 프랑스 뭐 다 하잖아요. 미국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과의 차이는 독일은 노조가 산별로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업적 전환에서 산별로조이기 때문에 대응이 월등히 유연하고 예를 들면 디테일할 수 있죠. 주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산별로조가 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도합해서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탐욕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탈탄소를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먹고 살려면 우리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자아도 실현하고 먹고 사는 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떠어떠하게 변화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직업을 새로 구하고 하면 되겠군요. 라고 의견을 도합해서 낸다. 그러면 정치권이 그걸 외면할 방법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산별로조 구조라는 거는 장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임금교섭에서부터 다르잖아요. 임금교섭을 산별이 하지 않나요? 기업별 임금교섭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A기업이 임금이 높아. 노동자들이. B, C, D가 같은 동일업종, 직종인대 산업에서 임금이 낮아. 그러면 산별 교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일단 동결하고 B, C, D를 올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일해지진 않아요. 완전히. 물론 숙련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회사가 뭘 원하느냐. 회사가 어떤 성격의 물건을 만드느냐. 그 외에 어떤 회사가 더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러나 다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업별 교섭 규모로 가서 만약에 전환을 했다. A태양가업체 B, C, D A는 SK B는 중소기업 GS C는 중소기업 D는 더 작은 기업 영세기업 스타트업 수준앱 사실 여기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규모별로 이게 압도적으로 두 배 이렇게 난다. 그럼 사실 지금의 불평등한 구조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평등한 구조는요. 기업 입장에서 과당 경쟁을 좀 부추길 가능성이 높네요. 사실 실제 그래요. 과당 경쟁은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 이상의 많은 쓰레기를 의미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제 이제 좀 이해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할 때 이런 교섭구조 노동시장에 전통적인 상위 20%만 연공설제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임금 체계 기업 복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또 복지체제 이게 이제 끝까지 정렬까지 기업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강력한 유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체계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아까 어떤 사회적 가치가 투여되지 않는 그게 개입되지 않는 시장의 어떤 임금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된다. 당연히 이것을 먼저 리드해야 되는 건 저는 독일처럼 노동조합이 했으면 좋겠고 유럽처럼 노동조합이 당장의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별 어떤 체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큰 전략적 고민을 하기 어려운 체계가 있다면 내셔널센터나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바이든 행정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그런 준비를 땡겨와야 된다. 정부 정치 정당들이 그런 준비들을 미리미리 제가 사회적 합의를 그 말이 너무 남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 구조 규모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준비들을 하지 않고 그린 뉴딜 정의론 전환을 원칙 수준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원칙도 아직 우리 사회가 다 합의를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변화의 속도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나이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생각보다 지금 빠르잖아요. 산업혁명 직후부터 자본은 늘 환경오염과 한모음이었거든요. 그렇죠. 자본의 곱비를 죄는 것이 환경오염을 멈추는 것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보다 먼저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고민을 어떻게든 노조나 시민사회에서 먼저 수용하고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데가 EU죠. EU가 하고 있다. EU가 굉장히 노조들도 입김이 세고 이런 준비를 일찍부터 했고 그건 자본의 요구도 있겠죠. EU는 이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산업적으로 탈탄소 경제 시장 우위적인 어떤 기업들이 꽤 있는 거예요. 독일의 기업들은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게 글로벌 경제에서 어쨌든 굉장히 EU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자본의 욕구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EU가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만듭니다. EU 차원에서도 만들고요. 각 나라별로도 있어요. 그리고 EU 차원에 조성된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이제 EU 내부의 국가들 간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많이 집중돼 있는 나라들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성탄화력이 집중돼 있는 나라도 있을 거고 아닌 나라도 있을 거고 이 차이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기금을 배분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 최초로는 지금 아마 충청남도가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를 했어요. 충청이 발전이나 여러 가지 석탄화력도 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쨌든 줄여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줄여나갈 때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문제 각종 지역산업의 지역의 문제 한 발전소가 없어지면 그 지역도 타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보고 가야 돼요. 자영업이나 예를 들면 온갖의 타격을 받아요. 사실은 서비스업도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건 한국 지자체 중에 최초일 겁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를 했어요. 정부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아마 이제 고민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다른 시설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면 심시티처럼 석탄발전소 펑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지역이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원래 그 인프라에 기대어 살고 있던 그 주변 식당 임대업 다양한 인프라에 가지고 그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요. 보통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대안 중 몇 가지죠. 대안 중 하나로. 그리고 EU도 하고 있고 우리도 사례가 있고 아마 정부도 이름을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한다고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일종의 재정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가지고 산업전환에서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동자들의 전직도 필요하고 기술훈련도 필요하고 지역의 어떤 재투자도 필요할 거잖아요. 좀 전에 UMC 지역했듯이. 이게 저는 중요한 어떤 대안 중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뭘 더할까요?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인데 행정이 주도하는 관료체제가 주도하는 기금이라는 것은 피해를 증명해야 돼요. 진짜 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 산업전환으로. 사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양카 만드는 양카 튜닝 당신이 양카의 양카가 사람들이 쪽팔라서 안 타고 다니면서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기후변화 피해업종이라고 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볼까요? 코로나 때 피해업종 지정 누가 진짜 피해를 보는가 이거 있잖아요. 서로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다 그냥 재난지금을 다 주자 이렇게 되면서 논쟁이 또 하잖아요. 업종을 어디만 지정하면 우리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정부의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특정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입증하고 설명하고 또는 회색지대가 꽤 많을 거라는 거죠. 그냥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게 소득이 줄어든 감소의 영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로운 전환기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규모도 있게 해서 지역 재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플러스 지금 굉장히 크게 우리가 크게 변화해야 되는 하나는 저는 고용보험 기금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한국의 고용보험은 어떤 거의 개념이죠? 보통 실업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환에 대한 대응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업급여로 실업수당으로만 고용보험을 많이 머릿속에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고용보험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은 직업 훈련. 신규 직업 훈련도 들어갑니다. 직업 훈련, 전직 훈련 등등 하이로드형으로 쭉 산업전환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유럽 고용보험 제도의 특징은 3년간 실업급여 준다. 이런 게 굉장히 한국의 진보에도 소개돼서 유명한데 왜 3년일까? 왜 3년이나 줄까? 한 산업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직한다는 건 3개월 어디 학원단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공부를 진드감치 해라. 3년 동안 기존 소득의 거의 70% 80%를 보존해주는 게 북유럽식 실업보험 제도 당신이 고등학교 대학교 나올 때 첫 번째 인생을 준비했듯이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할 때도 가급적 그렇게 하라. 그렇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한국은 실업급여 최대 6개월 줍니다. 그리고 그거 경제지에서 잊을만 하면 퍼준다고 뭐라고 하고 그것도 6개월 만에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예를 들면 새로운 산업으로 전직 훈련 직업훈련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도기술 사회인데. 그렇게 보면 저는 한국의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기금 이거를 지금보다 전환의 가치를 넣어서 월등히 크게 확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간 별도로 고용보험 제도를 완전히 확대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의 훈련이나 어떤 전환 과정에서의 전직 과정에서의 실업급여 수준 또는 직업훈련의 질 이런 걸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새로운 선택을 인류 전체가 지구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듯이 사람도 자기 삶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는 데에 충분한 인프라를 제공하라. 그래서 지금보다 고용보험료를 저는 2배에서 3배 정도 내야 된다. 진짜 이 정도 규모의 산업전환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전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디지털 기술변화로 인한 산업전환도 사실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오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고용보험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2배에서 3배 정도는 저는 더 내야 된다. 그런데 왜 계속 고용보험료를 그런데 노동자도 내잖아요. 지금 0.8%를 노동자가 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이게 저는 늘 얘기하지만 노동자 연대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많이 버는 노동자가 많이 내고 그렇죠? 심지어 여기에는 나는 IT 무슨 어디에 있는데 우리는 이미 탈탄소야. 우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나는 IT 금융 어디에 이래. 이 사람들 내야죠. 당연하죠. 이 사람들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저기 지금 석탄화력 또는 아까 얘기한 어디 산업에 이런 쪽에 내야죠. 그 사람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게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전체적으로 연대성에서 중요한 수단 정책수단 중 하나가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고용보험료에 실업이 아니라 전환의 어떤 개념을 넣어서 완전히 재편성 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무슨 노조는 현장이나 가입하세요. 저는 격리부서 인사부서라서 노조 안 합니다. 맹비 안 냅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무슨 파업에 참여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대안으로 얘기되지만 이거 플러스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구조 한국 상황을 봤을 때는 고용보험의 완전한 재구조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필요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제도의 논의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형태의 노동을 어쨌든 고용보험에 넣을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얘기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번 방송에서 다뤘던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로드맨도 나왔고 간단 말이죠. 네. 정부는 지금 기치를 올렸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그렇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방송에서 그거에 맞게 노동법도 바뀌어야 된다. 전국민 노동법 얘기도 한 번 했는데 고용보험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전까지는 그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 전국민 노동이라는 측면에서만 고민했는데 이게 고용보험 제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직업훈련과 전직 전환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효과가 북유럽 고용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는 북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효과가 컸던 것이고 독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진짜 약하거든요. 우리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얘기되는 보통 정책들인데 이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평균 이하예요. 그리고 이런 노동선진국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이고 OECD 평균에서는 조금 미치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까지 고용보험 제도 고용안전방 제도에서 생각보다 개혁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직업훈련 전직 예를 들면 전환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된 고용보험 기금의 적극적 역할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금 재설계하고 높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과제가 기후변화 과정에서 실천적 우리의 정책과제로 등장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고등학교 자동차과 나와서 평생을 우리의 내연기관을 돌봐준 노동자 이 사람을 국민 시민 모두가 낸 돈으로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거 좀 재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 소리야 나는 왜 안 딜러야 괜찮아. 너 지금까지 이 양반들이 손봐준 차를 타고 다녔다고 새 삶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온 인류가 새 삶을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탄소 고탄소 산업 또는 뭐 그런 지금은 기후변화에서 나쁜 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그런 산업에서 일하게 된 것은 그분들이 나쁜 사람 지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거기서 일하게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나치 부역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거든요. 공동체 전체가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살아왔고 지구를 망치면서 편하게 하지만 지구를 망치면서 당신은 편하게 살아왔던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 책임은 모두가 지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럼요. 저는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이 보이는 이 건물에 여기에서 처음 베개에 대고 누운 게 한 이제 16년 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장님의 제육덮밥을 먹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자식들 다 키웠다. 게다가 여긴 지금 서울 마포잖아요. 동인천에서 출퇴근을 하십니다. 꽤 먼 곳에서 그렇죠. 한 20, 30년 여기서 계속 사람들 밥을 먹여오셨더라고요. 저는 이 메뉴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다른 데 즉하면 제육덮밥 이제 안 먹어요.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가끔 고마워요. 이분이 관둘까 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식당이 있는 1층 복도를 지나갈 때 요즘은 정말 자주 생각을 해요. 이 사장님 부부 관두시면 나 어떡해? 다신 그거 못 먹잖아.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 7천 원밖에 안 내요. 맥기니. 내가 돈을 아끼게 돼서 좋긴 하지만 되게 미안해요. 그거밖에 못네. 팬데믹 이후에 ESPN이 잠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미국 ESPN. 스포츠가 멈췄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맥스 슈어저나 르브론 제임스를 보여주다 말고 동네에 사람들이 찍은 비디오를 틀어주기 시작합니다. 미국인들 물병 세우기 겁나 좋아하죠? 그렇죠. 물병 세우는 사람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물병 세우는 사람 친구야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르브론 제임스만큼 환상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2억 달러를 주진 않아요. 외환 딜러나 정유사 직원들 고위직한테는 돈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20만 달러 30만 달러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인간적으로 더 크게 고마워하는 사람은 필수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정맥 잘 짚어준 간호조무사예요. 네. 간호사예요. 요시검 노동자예요.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이 사람들한테 더 큰 보답이 가면 어떨까. 그 가치를 조금 더 해체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인류가 더 인간적이 되어야 살아남는다고 지금 대화를 끝냈잖아요. 이 얘기 결론 내렸잖아요. 그런데 더 여기서 더 인간적이 된다는 얘기는 자본한테 고마운 사람 한테 더 주지 말고 그렇죠. 사람한테 고마운 사람에게 더 주자. 우리 공동체한테 고마운 사람. 그런데 사람한테 고마운 사람은 자본한테 고마운 사람보다 환경에 덜 나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건 욕심과 인간성의 대결이라면 인간성을 지켜주는 곳에 자본도 몰려야 자본의 성격도 좀 더 선하게 변하지 않을까. 자본의 성격이 선하게 변하면 지구 환경도 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네. 고작 파타고니아 입는 걸로 떼우는 주제에 맞습니다. 위선자 협작꾼 위선도 도움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선이 아니게 되려면 로드맵 중에 하나로는 더 탄탄하고 더 많은 것을 보장해주는 고용보험을 들어주셨습니다. 가급적 빨리 눈에 띄어야 하는 문제에 조성조성 이제 자가격리도 면제된 상태로 뽈뽈거리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2차 접종을 해야 돼서 가시기 전에 5월에 정치발전소 행사 없나요? 마키아벨리의 편지 행사 없나요? 마키아벨리의 편지 광고! 네. 마키아벨리의 편지 웬일에 광고 시간을 주지? 마키아벨리의 편지 저희 재구독 이벤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1년 재구독하시면 저희가 지금 제작 중인 책 드리고 이제 책을 만듭니다. 네. 6개월 재구독하시면 아주 수제 냄비받침인지 컷받침인지 아니면 빵받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드리고요. 네. 3개월에 석유화학제품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북콜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하고 있고 뭐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1년 재구독 요즘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1년씩이나 재구독한다는 건 좀 큰 결심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인상적이고 저희가 좀 더 잘 노력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내에 거의 없는 양서 큐레이션 산업 네. 사실 정치사회도서를 큐레이션 하나 서비스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곳의 가치를 더 높게 본다면 물론 뭐 지금은 아직 허접해가지고 이런 걸 계속해서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곳의 가치를 높게 본다면 우리는 아 우리의 후손은 우리를 덜 증오할 수도 있을 겁니다. 5월의 시사 아카데미였습니다. 조성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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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